마가복음 13장 1절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간 곳도 성전이셨고, 또한 그 성전 중심으로 가르치셨고, 오늘은 또한 성전에서 일어난, 또 가르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크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준비했지만, 그가 직접 짓지는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1차 성전 이렇게 부르죠.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이스라엘이 남유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유다입니다. 그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을 수루 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재건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루 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1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헤로시라는 가문에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데, 약 70년 동안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차 성전, 헤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하게 무너져버리고, 지금은 그 중에 일부만 남아있다 그러죠. 서쪽 벽인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전,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헤로 성전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데,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큰 돌을 보십시오. 이 큰 건물을 보십시오. 참 웅장하게 지어집니다. 라고 했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물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때에 대한 거예요.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기나 하지만은 바른 모습, 바른 교훈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서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는 난리와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 말씀에 가니까 재난, 그리고 기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미혹,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자연적인 재앙, 이런 징조가 바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맞는 거예요. 징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그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33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징조에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또 언제일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약하시고 30, 40년 후면은 그 성전이 무너질 건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앉아있을 것도 또한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깨어있어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태모심하고 뒷짐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전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미쳐 날뛴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된 자로 여기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전하고 깨어서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도 주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열심으로 오늘 기회를 살려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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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